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만년필 요즘 밤마다 만나고 있는 세계 3대 만년필 내가 혹독 박정진 소장님. 안녕하세요. 박정진입니다. 자, 김호준 만년필 입문기 4회차 보고. 4회차. 왜 밤마다 만나느냐. 각종 현행 지금 나오는 브랜드 경험치를 축적하면서 또 한편으로 빈티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드디어. 빈티지.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소장님한테 밤마다 빈티지 혹독 트레이닝. 일주일에 다섯 번 만납니다. 밤마다 문자로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혹독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제가 소장님이 세계 3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3대가 아니야. 원탑! 원탑! 잠시 후에 간증의 시간 갖기로 하고. 일단 박정진. 할렐루야! 원탑! 내가 직접 익스피리언스 했어요. 자, 오늘 일단 4회차 보고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오로라하고 독일 만년필드까지 갔는데 몽글랑, 펠리칸, 라미, 그라폰, 파버카스텔, 발트만, 디플로마트, 스테들러, 카베코, 그리고 오토, 후트. 이거 이제 소장님도 처음 봤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제품을 내놓기 시작한 지가 1, 2년밖에 안 됐어요. 완전 신상인데 소장님이 획을 한 번 딱 그어보고 이거 그라폰에 납품하실 수 있다. 그 업체 알아보니까 딩동댕! 아이고. 그라폰에 납품하던 업체가 맞아. 어떻게 알았어? 한 번 지 그어보고 어떻게 알았어? 필기함 뿐만 아니라 어떤 무게 중심 같은 게 있어요, 만년필은. 근데 딱 잡아보니까 잡아보니까 잡으면 그냥 느낌 와요. 잡아보니까 느낌 와요. 아니, 우리가 팔씨름 할 때도 딱 잡아보면 알잖아요. 딱 잡고 이 사람이 충청도생인데? 이거 모르잖아. 만년필 3개는 알아요, 제가. 만년필 3개는. 딱 잡았는데 이 사람 나이는 몇이고 충청도생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혹독하게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펜을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아요. 딱 잡아보면? 딱 잡아보면 느낌이 딱 와요. 보기도 전에? 보기도 전에 건네는 순간 딱 잡으면 알아요. 네, 이거 예전에는 과장이 좀 섞였다. 근데 내가 최근에 혹독 트레이닝 하면서 나 다 믿어, 할렐루야! 다 믿어, 이제!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왜냐면 믿을 수가 없이. 우리 엄마도 안 믿어요. 네가 무슨... 우리 엄마도 안 믿어요, 그거를. 네가 무슨... 내가 낳지만 네가 무슨... 내가 낳지만... 아니, 내가 실제 목욕했잖아. 펜을 딱 잡고 한 번 찍었더니 어이, 이거... 그라포레 나뿐만 했다 갔다.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 밸런스하고 펜의 길이, 이런 게 그라포레 오랫동안 납품했다.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기계가 딱 잡아보고 한 번 찍고 본 다음에 그라포레 오랫동안 납품했다. 그거 숨기지 못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칠품이 있는 거예요. 기계적 완성도는 그라포레 납품하던 것이니까 그라포레 수준이에요. 그렇죠. 훌륭하죠. 그런데 브랜드를 아무도 몰라. 그런데 가격은 최소 20만 원대예요. 그러면 이 망연필을 살 것인가? 망연필을 산다는 게 그 펜에 담긴 역사, 그 철화, 디자인, 밸런스, 소재, 감촉, 사각사각하는 소리의 특징, 종합적인 필감, 기술, 감성, 이야기가 다 짬뽕된 거잖아요. 종합 선물이죠. 그런데 오토호트는 여기서 이야기가 없어. 그 이야기 쌓기 참 힘든 얘기예요. 블레이드 러너라고 영화 있잖아요. 완벽한 외모의 기능이지만 과거가 없는 리플리켄트. 인간과 과연 리플리켄트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 문제야. 오토호트를 쓸 때마다 표현이 좋습니다. 쓸때마다 리플리켄트 슬프다. 여기까지 지난달 AS고 오늘 진도 나갈 망연필 경험치는 미국 USA. 망연필의 종주국이죠. 파커 셰퍼. 파커 셰퍼. 크로스. 듣기만 해도 떨리는. 그리고 보니까 뭐가 짜잘한 게 많아. 콩클린, 몬테베르데, 나왈 짜잘한 게 있어. 공부하셨네요. 현행으로 존재하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건 그냥 망연필 사이트 들어가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써보니까 그냥 파커 셰퍼 크로스만 하면 되겠어. 파커 셰퍼 크로스? 오토멘 도 프랑스에서 생산되긴 하지만 미국 편입니다. 걔는 유럽 편 나머지 할 때 하는 거라고. 유럽 편. 유럽 편. 유럽 편까지. 그런데 소연엠이 거의 첫 시간에 파커 51, 듀오폴드. 듀오폴드. 명품이다 하셨기 때문에 파커 51, 듀오폴드. 또 많더라고요. 프리미어, 소네트, 아이엠, 조터. 훑어봤어. 훑어보다가 파커 51 때문에 제가 과거의 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소상님 아이디가 무려 파커 51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파커 51을 제일 먼저 샀단 말이야. 복각판, 파커 51. 복각판. 딱 썼는데 어? 이게 은행품이? 느낌이 안 오죠. 도저히 모르겠어. 하지만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파커 51 빈티지를 검색하기 시작한 거야. 처음으로. 미사용. 그래서 지난번에 검수받은 금장. 따실까시라는 거 깎아버렸다 이 새끼들이. 그렇죠. 그걸 써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설 수 없으면 달리지 마라. 오, 좋죠. 이 파커 51 빈티지를 써보니까 달릴 때 달리고 설 때 확 서. 꺾일 때 꺾이고. 이 스티어링 휠이 100% 내 통제권 안에 있어요. 활자가 내 명령을 하나도 놓치지 않아. 착, 착, 착. 이래서 명품이구나. 예스, 예스.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아. 쓰고 있으면. 네, 기분이 좋아지죠. 아주 세세하게 컨트롤이 돼. 이야. 그런 좋은 펜을 쓰다 보면 그 설계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닿아요. 그때 느낌이 쫙 하고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현대 팬들에는 그런 느낌이 닿는 펜이 잘 없어요. 빈티지를 가는 이유는 그런 어떤 설계자의 영혼과 이렇게 딱 만나는 그 느낌.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만년필을 만들려고 정말 노력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딱 알 때 그거 진짜 만년필 쓰는 기쁨 중에 굉장히 큰 거죠. 접신. 그렇죠. 기독교도인데 제가. 접신이라는 말이. 알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피하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지만. 만년필 신과의 접신. 정말 강림하는 느낌이 나요. 강림하는 느낌. 그런데 그거는 정말 명작에만 있는 거예요. 명작에만. 이게 왜 명작이라고 했는지 딱 마음이 와닿았어요. 아. 왜냐하면 그 파카의 현행 팬들 내가 라인별로 쫙 다 써봤는데 그걸 한 번도 못 느꼈거든.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빈티지 51 껍데기는 약간 깎았지만 쇠놈 아니에요. 그렇죠. 쇠 거죠. 딱 쓰는 순간 설 수 없거든 달리지 마라. 좋았어. 좋았어. 그러다가 그 세계에 파카 75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75가 있죠. 찾다 보니까. 75가 탁 튀어나왔어. 파카 75를 딱 써보고 파카 51은 프로레탈이야. 파카 75는 인텔리겐차. 그럴 수 있죠. 세련된 뉴욕커? 이건 또 다르다. 그런 느낌 나요. 파카 51은 얘는 절대 고장 날 것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절대 안 고장 나죠. 명쾌해. 직관적이고 효과적이고. 얘는 고장 안 나. 얘는 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 명령을 충실히 따라. 그렇죠. 그런데 75는 쓰면 지식이 된 느낌 들어요. 지식이에요. 인텔리겐차의 느낌이 들어. 그런데 75 곳곳에 쓰는 사람을 위한 어떤 숨겨진 편의성이 있어요. 자세에 따라서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각도가. 그걸 조정할 수 있는 크리크 같은 게 있어요. 대가리에? 네. 그걸 몰랐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왜냐면 그걸 이렇게 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립 섹션 앞에 눈금이 있어요. 있어. 그 눈금이 그립 섹션이 이제 파카 75는 삼각형이거든요. 맞아요. 그립 섹션을 거기에 잡고 펜촉을 이렇게 돌리게끔 돼 있어요. 자기 각도요. 마치게 이렇게 써보고. 써보고 돌리고 써보고 돌리고. 제가 왜 그 기능을 말씀을 안 드렸냐면 그거 돌리다가 펜이 망가져요. 계속 돌린다면 사람들이 그거를 잘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백백백 돌렸어요. 백백 돌리다가 파카 75도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사용 쪽으로 사야 됩니다. 미사용.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요. 이베이서도 보면 파카 75로 검색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카 실버펜. 그런 실버펜으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베이에서 파카 75 20만 원 전후에 딸 수 있어요. 미사용은? 거의. 네.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 노하우. 저 나름 터득한 노하우였어요. 바보를 찾아야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빈티지를 들어가 봤더니. 바다죠. 바다. 한 회사가 100년 됐어. 바다죠. 한 회사만 해도 너무 많아. 네. 소장님이 한번 일사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 장짜리로 정리된 걸 딱 보내줬어 나한테. 무슨 우주선 설계자처럼 돼 있어. 그런데 소장님한테 답장은 했지. 소장님 포기. 그때 포기하고 저는 이미 저만의 감각으로 이걸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검색어를 뭐로 하느냐. 오래된 만년필. 어차피 나도 이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 그러니까 서로 바보를 만나는 길이에요 이게. 더 웃기죠. 오래된 만년필로 올렸는데. 오래된 만년필로 검색해. 그런데 그런 놈이 꼭 있어. 나처럼 껍데기 이름 모르는 사람이야. 서로 바보가 만난 거야. 그래서 사. 사가지고 소장님한테 물어봐. 소장님 최근에 하나 땄습니다. 그런데 이 만년필이 뭔가요. 이름도 모르고 따시더라고요. 소장님이 빵 터져. 이름도 모르고 따져. 오래된다고 하니까. 소장님 이름을 딱 말해줘. 얼마에 따셨어요? 2만 원이요. 또 빵 터져. 그럼 말도 안 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몇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인척이 돌아가셨어. 뭔가 유물이 나왔어. 오래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해. 딱 보면 거의 사용 안 했어. 거의 사용 안 했어. 사진으로 봐도. 스티커도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뭔지를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오래된 만일. 또는 전당포 있잖아요. 전당포. 그렇죠. 전당포에 핵이 확 넘겨버린 거야. 그렇게 오래된 만년필로 검색되는 애들 보면은 버클 팔고. 벨트 팔고. 시계. 안경 팔고. 그러니까. 시계 팔고. 팔라면서 하고 말라 말아라. 지도 뭔지 몰라. 나도 모르고. 서로 바보끼리 만난 거야. 저는 못 찾아요. 그런 거. 저는 못 찾아요. 저는 못 찾아요. 전당포. 어디서 못 가고. 이 제품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왜 소장님이 있으니까. 소장님 이거 몽불랑처럼 보입니다. 소장님이 그러면 밤마다 알려줘. 네. 왜 소장님 몽불랑 멘던도 제품으로 얼마입니다. 나는 10분의 1 가격으로 샀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말아요. 말아요. 그렇게 말아. 이름은 알 수 없는데. 오래된 만년필 같아. 제가 요즘에 너무 웃습니다. 밤마다. 가족들이 미친 줄 알을 거예요. 밤에. 누가 누구랑 사귀는 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님 이 만년필 이름이 뭔가요. 땅이 따뜻해. 뭔지 몰라. 이상한 키워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으면. 쇼아의 시대. 그렇죠. 오래됐단 말이죠. 이 자체가. 그렇죠. 뭘 쓰긴 써야 되잖아. 설명에. 오래된 만년필이라고 쓰는 애들도 있어요. 주로 이제 중고 가게들. 조그만 애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모르잖아요. 지도 모르니까. 그냥 오래된 만년필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쇼아의 시대 물건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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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또는 진열된 적 있는 듯함.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가차없이 따옵니다. 가차없이. 소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 맛에 들어가시면. 현대 팬 못 가죠. 일단 그렇게 제가 빈티지를 입문하였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점이. 그 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